내가 또 선배한테 속을 것 같아요 나 이번에 끝나면 진짜 그만두니까 또 나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너 마지막이라고 진짜 대충하면 죽는다 장사에서 번 돈으로 금방 만들어야지 그 친한 뮤지션을 우리 가게로 데리고 와라 안 돼 쏙 팔리게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저 통영 알바 해도 될까요? 무슨 남자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요? 그런 거 매년 없던데요? 본인 정신이 뭐예요? 우리 통영과 알바 하는 거 아니에요? 남자친구 때문에요 헐 대박 니가 무슨 오아시스 콜드플레이냐? 라디오 스타나 되냐고 새끼야 작은 모델만 어때? 연주만 할 수 있으면 되지 라디오 헤드다 이 뮤직한 새끼야 언제 공연하면 꼭 불러주세요 나 앞으로 당분간 공연 안해 아니 영원히 안해 영원히 머리에 대단해 미션에 날은 내 기분 보통 컵 컵 컵 컵 컵 컵 컵 컵 비여서서 컵 컵 컵 컵 저기서 뭐하고 있어? 하하하 같이 공연하는 멤버같다요 막 음악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 내가 일하고 싶어서 미치겠는 것처럼 안녕!